손흥민 선수가 경기 전 꺼낸 작신발언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전세계를 깜짝 놀래켜왔던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며 다방면으로 모두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미 손흥민은 우리 모두에게 기록으로써 보여줬다. 손흥민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선수 라고 말하며 그는 이미 레전드 선수이자 슈퍼스타이고 EPL 역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을 무수히 많이 써내려간 전설적인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 꺼낸 말은 모두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던 듯 싶은데요. 해당 소식을 들은 전세계 축구팬들은 이제 진짜 축구 월드클래스의 품위이자 기품이구나 라며 가지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저 자신의 신념을 전했을 뿐인데 또다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파급력 그리고 오늘 경기에 대한 반응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시간 24일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꺼낸 내용이 전세계 축구팬들을 눈물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BBC조차 언제나 감동을 주는 선수 손흥민 이라면서 손흥민 선수와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해당 인터뷰 속 손흥민 선수는 그 어떤 때보다 빛나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BBC는 자타공인 레전드 손흥민이 최근 레스터시티와 개막전 이후 무지성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반짝이는 눈으로 흔들리지 않은 꼿꼿한 자세로 자신의 축구에 대한 열망을 비췄다. 라며 손흥민 선수와의 일문일답을 실었습니다. 특히나 BBC는 레전드인 선수가 단 한 경기에서만이라도 삐끗한 모습을 보였을 때 특히나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고도 꼬집었는데요. BBC는 손흥민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 한 경기 만으로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일권했던 모든 커리어를 비난받고 평가절하 당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일 이라면서 다분히 인종차별적인 시선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BBC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팀 주장이라는 건 책임감이 정말 크다. 훌륭한 선수들과 뛰는 건 즐겁고 전 여전히 배우고 있다. 난 감독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다. 감독이 골키퍼로 뛰어라고 지시한다면 골키퍼로 뛸 수도 있다. 라며 되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발전할 각오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는 다시금 전세계 축구팬들의 마음을 여울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반반인 가운데 홈 개막전인 에버턴과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해당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홈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토트넘 첫 승에 기여한다면 모든 비판은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의 악재가 생겼습니다. 토트넘은 23일 9단 홈페이지를 통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도미닉 솔랑케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에버턴과 경기에서 제외됐다고 확인했다. 솔랑케는 시즌 첫 경기인 레스터시티와 개막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한다. 라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손톱으로 다시금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주 포지션이 윙임에도 불구하고 저번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자꾸 톱으로 출전시킨다면 윙이 아무리 전매특허라고는 하지만 그 감각을 잊을 것만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고 레전드 선수라지만 자꾸 그의 주 포지션이 아닌 곳에 출전시켜주 포지션에서 뛰는 것을 어색하게 만들고 낯설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책이 없어서 손흥민 선수는 오늘도 본인을 희생해 톱자리에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또다시 단 한 방으로 시끄럽게 굴던 일부 평론가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자리를 채운 7만 관중은 물론 영국 해설진들까지 환호성을 내지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시간 24일 토트넘은 잉글랜드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티다움 홈에서 에버턴과 2024-25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를 치렀습니다. 개막전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운 출발을 알린 가운데 홈에서 열리는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를 노리고자 다짐했었는데요. 그리고 축포를 터뜨린 건 어김없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3분 2부 비수마의 선제골로 앞서간 가운데 전반 25분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로 분위기를 굳혀나간 것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상대 100패스 후 조던 픽보드 골키퍼가 머뭇거리는 사이 빠르게 전방 압박을 가하며 볼을 뺏어냈고 비어있는 골문을 향해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하며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의 승리에 쇠기를 박는 귀중한 2대0 스코어였습니다. 해당 장면의 영국 해설진들은 특히나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던 픽보드 골키퍼가 바로 영국의 국가대표 골키퍼였기 때문입니다. 해설진들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1호 골을 달성했다. 영국 국가대표팀 골키퍼 조던 픽보드의 허점을 노리며 시즌 1호 골을 뽑아냈다. 손흥민의 관록과 특유의 스프린트가 빛난 득점이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실제로도 해설진들은 손흥민 선수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픽보드의 스타일을 꿰뚫어 꽂아 넣은 골에 한우성을 내질렀는데요. 해당 장면에서 해설진들은 소니, 소니 어디로 가는 거죠? 왼쪽, 맞아요. 왼쪽입니다. 픽보드, 소니에게 완전히 간파당했군요. 소니 행동을 좀 보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픽보드가 왼발 아웃사이드로 공을 제어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왼쪽으로 꺾는 소니 행동을 좀 보세요. 놀라운 판단력입니다. 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골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121골을 기록했고, 로멜루 루카쿠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골 22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해당 장면을 본 해외 축구 팬들은 와, 손흥민 순간 스프린트 속도 좀 봐라. 딱 저기만 빨리 감기 한 것 같다. 누가 나이 먹어서 속도 떨어졌다고 그랬냐. 그런 사람들한테 방금 장면 보여주고 싶다. 무슨 말 하나 보고 싶네. 손흥민 빅포드 전용 깡패다. 예전에도 저런 비슷한 장면으로 손흥민한테 골 먹혔었던 것 같은데, 5에서 6초쯤에 저런 순간 가속이 가능한 건, 진짜 EPL은 물론 전 세계를 통틀었을 때도 손흥민이 유일하다. 와, 진짜 저렇게 성실하게 뛰는 거 대박이다. 손흥민 열정 대단하다. 압박 미쳤네. 저때 관중들 사이에 있었는데, 진짜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다. 모든 관중이 손흥민 이름을 무슨 비명 지르듯 외쳤다. 진짜 터져나오는 함성이었다. 손흥민 인기 대단하더라. 손흥민은 제로백이 너무 좋은 것 같다. 누가 손흥민 못한다고? 지난 경기 꼴랑 하나 보고 손흥민 까내리던 애들은 반성해라. 전문가라는 자격증 반납해야 한다. 대박, 저 멀리서부터 뛰어온 거임. 손흥민 미쳤네. 역시 손흥민 경기에는 감동이 있다. 와 같은 가지각색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러닝 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